끝인 이 부분부터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맘속에 우리는 남한 먼지에 불가하겠지만 너나만이 존재하지 그 외에 아무렇지도 없는 것 끝이나 그 부분부터 널 다시어보이겠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맘속에 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맘속에 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맘속에 너 하나만이 존재하지 그 외엔 아무 가치도 없는 것 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맘속에 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맘속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기다려 유지 한글자막 by 한효정